감사합니다 음악회 오시는 분들 너무 사랑해요 저 말고 제 영혼이 갈겁니다 안 오시는 건가요 해주세요? 안 오시는 건가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고싶 wok 데스 키스 데스 윙크 쇼미 뱅뱅이기습 좋은 노래 옻기ANT 봅jor Fuel me bang bang 쇼미 뱅뱅 나 맴변 needle 나 맴변 needle needle I got a feeling alone ㄱㄱㄱ 여러분들 31일날 파티 와주세요 31일날 음악회 많이 와주세요 31일날 음악회 안 오시면 진짜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미워할 거야 음악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가 정말 귀엽고 실용성 있는 굿즈 아이템을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단가 낮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저희 딱 적자나지 않는 선에서 다음년 한국에 갈게요. 보고싶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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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제가 mc를 진행하고 이렇게 가는 음악회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앨범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31일날 파티에서 이 시각 세계적으로 남녀의 가장 큰 장만으로 시작된 음악회에 남은 이 시각 세계에서 남은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에서 커피는요? 커피는요? 커피는 좋아하지만 커피 마실 돈이 없습니다 그때 밥 떨군 거 아시네요 오늘 학교 재고 오빠 보러 갈 수 있어요 커피를 훌륭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스럽고요. 유감스럽습니다, 저는. 집주소는 비밀입니다. 그리고 저 이사 가요, 수요일 날. 제가 선물 받은 건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꺼진다, 이거. 2% 남았다, 배터리. 어, 뭐야, 왜 이래. 파워박스 200짜리 비싸게 드신다. 그렇죠, 뭐 커피가. 아, 속눈아.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그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안녕. 안녕. 아멘